odge 이제 być 싸런 앞이랑 시러 희한 x 그러고 그럴 땐 아빠로 걸어라 그래 그래 배가 들어가야 될까? 밀리지마라 니가 같이 훅하고 짧게 들어 봐 밀리지 말고 니가 밀리지 말고 사이도 빠져라 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노 밀리지 말고 사이도 빠져라 앞 Empily grad지 붙었으면 거 steroids 위로 올라가야 될까 Ourываем 밀라고 하지 말고 자꾸 밀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거기서 손이 나가라고 좋아 다시 그 손이 두 개 나가지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나가라 또 나가봐 또 또 두 개만 나가지 말고 이렇게 나가라 너 아이 그래 빨리 나가라 소원께서 오른쪽 훅 걸고 배로 들어가라 오른쪽 훅 걸고 배로 들어가라고 훅 먼저 들어가라고 거기서 배가 더블 들어가야 될 거 아이가 밀리지 마라 네가 배까지 들어가라 또 그럴 수 있어 또 한 번 더 오르시 또 들어가라 쉬지 거기서 배가 들어가라 쉬지 말고 대주지 말고 네가 짧게 밀리지 마 지금 아빠 더블이다 아빠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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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네가 중심이 있거든 밀리면 안 된다 했잖아 사이들 빠지든가 자세히 숙이고 완전히 숙이고 밀어봐 또 또 두 개 나가면 안 된다 했잖아 손이 또 계속 또 또 나가 또 나가라 삼촌야 지금도 계속 나가 나가라 스탯드레이드로 나가 손 스탯드레이드로 나가 스탯드레이드로 나가 어깨 돌려가지고 찍어라 어깨를 돌려가지고 찍어라 그렇지 어깨를 돌려가지고 아프야 부터 마프하니가 밀려와 앉아야겠다 원래 땀으로 올라가면 또 그러지 또 그래 또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니가 그거야 또 또 계속 손에 나가라 서시면 안돼 또 지금부터 손이 계속 나온다 서 떨어지도록 또 또 서 떨어져다니까 떨어지고 있으면 제 집 마리 연타 나가랬죠 연타로 나가라 서 떨어져다가 들어갑니다 또 또 시기를 왜 서너지 투완투 그 투완투 치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밀리지 마라 또 투완투로 들어가라고 또 또 한번 더 시기를 왜 서너 자꾸 근투가 또 또 또 손이 나가라고 마이 또 연타가 나가라고 하나 둘 셋 넷 또 위로 올라가야지 왜 서너지 또 또 또 또 계속 나가라 더 자세 잡지 말고 계속 잡아가지고 연타가 나가라고 손이 또 또 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있으면 투완투 아이가 계속 밀어 아파고 붙으면 아파 아이가 또 밀어 또 밀어 또 밑에 세워주고 밀어 한번 올라가라 또 밀어 니가 또 밀어 니가 또 밀어 니가 니가 손이 많이 나가야 될 거 아이가 니가 돌려 또 밀어라 니가 같이 이제부터 스트리트 나가라 계속 또 또 또 삼초야 또 밀어 가시 계속 손이 맞더나 안 맞더나 계속 넣어야지 니가 때릴 거 아이가 또 계속 내 니가 밀리노 또 또 또 밀리지 마 또 어깨 돌려 찍어라 또 또 또 손이 나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나가라 쉬면 안 된다 또 또 또 또 아 아 아 저 아 아 쉬지 말고 여기다 나가 또 쉬지 마라 또 또 밀리지 마 니가 기사선생활 아직 안전체로 전부 다 잠깐 갑니다 여기다가 나가라 그래 또 또 또 나가 그래 떨어지면 투하한다 아이가 계속 나가버리 또 또 또 또 손 나가 손이 그래 더 더 더 나가봐 겟소 밀리지 마라 니가 또 또 나가 손 그래 더 더 손 나가 마누 손 나가 또 더치 좋아 또 한번 더 나가 또 또 앞을 올라가라 또 또 그렇지 좋아 또 답을 한번 더 밀리지 마라 또 답을 아파 앞을 계속 치바라 숙이는거 앞을 계속 치바라 또 니가 치야지 상대가 치는 더 또 또 또 또 또 또 멈추면 안되니까 손이 많이 나가야되 니가 안맞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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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지면 스테레이터가 짧게 나가봐 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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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지 마라 시간이 없어 자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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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멈추어 왜 멈추노 다시 드나가 돌을 이기라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돌려버리면 되잖아 또 또 또 밀어붙이 거기서 돌아서 손을 놔야될까 아이가 아찔아 또 또 또 이렇게 좋아 다시 한번 더 때려봐라 마 마 손이 안넣으면 손이 놓으라고 조금만 조절해 네 됐습니다 자 복수 투하 스테레이터로 해가지고 손이만 해놔야될까 아이가 또 또 그래 또 스톱 다시 복수 스테레이터 딱 해 또 떨어지면 스테레이터 돌려 거기서 돌려봐라 니가 또 돌리라 또 거기서 시간 다 돼간다 밀어 돌려봐 거기서 스테레이터만 계속 내봐 짧게 그렇지 좋아 다시 내봐 복근 내라 더 또 또 밀리지 마라 또 또 짧게 또 잘했다 끝났어 예상